언니가 말했지 자기 손잡고 따라오면 된다고 길려의 숙명인 거리에서 머리로 살아가는 거 신경이 신한데 왜 우린 노래를 못할까 노래를 원체 못하던 사람이 한숨만 남아요 일단 애인이 생겼고요 동네에서 그냥 번개로 만났는데 술 번개로 만났는데 귀엽죠 하루에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대화해주기 제가 개인 건 알았죠 너무 알았죠 그때 엄청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내가 왜 게일까요 내가 게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복사님 아들이니 숨겨주면 안 되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요 동요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GVS를 하는 이유가 생긴 거 같아요 가요 나의 사랑 마주 잡은 손 뒤로 갈 때면 넌 항상 옆에 있었고 나를 더 당당하게